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시기에 적도 부분의 깊이에 따른 소음 변차를 나타내는데 얘는 깊이에 따른 소음 변차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표층의 소음이 얼마나 변했는지 평년보다 얼마나 낮아지거나 높아졌는지를 통해서 라니냐와 엘리뉴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먼저 가 같은 경우는 표층과 비슷한 소음이 지금 여기에 소음이에요. 평년보다 마이너스 0.5 수온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자, 평상시보다 표층 수온이 동태평양 쪽에서 낮아졌다는 얘기는 라니냐의 시기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는 지금 동태평양 해역 쪽에 표층에 있는 수온의 편차를 봤더니 얘네들이 지금 따뜻하답니다. 평년보다 따뜻하다. 이 얘기는 수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엘리뉴의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라니냐와 엘리뉴를 가지고 이제 봤을 때 가 시기, 라니냐 시기와 그 다음에 엘리뉴 시기로 특징으로 골라라 라고 하네요. 자, 동태평양 해수면의 온도가 비교한 나 시기의 특징, 엘리뉴의 시기를 알아봅니다. 자,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온도가 더 높아졌다. 높아졌죠. 평년보다 높아졌죠. 그 다음에 동태평양에서 따뜻한 해수층이 두껍다. 네, 평년보다 높아졌으면서 이렇게 두꺼운 층들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고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표층 해수 수온차가 감소하였다. 자, 여기에는 마이너스 0, 뭐 1 이런 사이의 차이값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4 이 정도로 크게 벌어졌기, 많이 벌어졌어요. 수온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 얘기는 표층 수온차가 변화는 큰데, 변화는 큰데 원래 엘리뉴 때, 원래 평상시 때 서태평양은 좀 따뜻한 온도였는데 내려가고 엘리뉴 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는 동태평양이 낮은 온도였는데 올라갔죠. 그럼 그 둘의 수온차는 작아지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수온차는 엘리뉴 때 감소하였다. 맞는 말이 되겠죠.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정답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